은혜모입니다 꽃이 있는 정물화에 도전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그림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입니다 화면 전체를 크게 나누면 꽃과 꽃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꽃병의 위치를 잡고 꽃을 그려나갑니다 꽃이 왼쪽으로 많이 몰려있어서 전체를 담으려면 꽃병이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칩니다 투명한 유리컵이라서 담겨있는 줄기와 물까지 표현해야 합니다 스케치는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어두운 회색을 가지고 명암을 넣습니다 명암과 더불어서 조금 더 세밀한 스케치가 이어집니다 검은색으로 가장 어두운 부분을 잡아줍니다 그림의 과정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그림은 결과를 조금 다르게 끌고 가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밝게 그리고 낮은 채도로 차분하지만 풍성한 색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채도를 낮추기 위해서 회색의 비중을 높여 놓겠습니다 브러진 파스텔의 옆면을 활용해서 넓게 넓게 진행합니다 이런 쓰임새가 있어서 오일 파스텔이 부러져도 버리지를 못합니다 목숨을 바쳐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한 멋진 녀석들입니다 하지만 이 녀석들을 너무 예뻐하면 제 손이 더러워지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색상을 전개해 나갑니다 말씀드린대로 밝게 낮은 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떤 색들이 밑에 깔리고 나중에 어떤 색이 얹혀져서 마지막에 어떤 색으로 마무리가 되는지 유심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용하는 색들도 회색이 깔려 있지 않은 흰 종이에 그냥 올린다면 꽤 강한 색들입니다 바닥에 회색과 섞이는 상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색 줄기에 색을 입힙니다 줄기의 녹색도 전체 분위기가 낮은 채도이기 때문에 분위기에 맞춰서 채도를 적당히 낮출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불투명 채화들 수채화처럼 명도의 조절을 물의 양을 통해서 종이의 흰색을 활용하는 그림이 아닌 불투명 채화들 예를 들면 유아나 아크릴 포스터 칼라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오일 파스텔들은 흰색으로 밝기를 조절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트로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다 보면 금방 흰색 회색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오일 파스텔의 경우는 흰색 회색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간 색류들이 금방 떨어져 버립니다 그림의 스타일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제 경우는 대략 3배 이상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낮색으로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 군기가 바짝 든 신병들입니다 줄 서서 전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믿음이 가고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물론 저 녀석들은 저와 생각이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두께감을 주면서 눌러 칠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두께감을 좋아합니다 오일 파스텔로 이런 느낌을 살릴 수 있는게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오일 파스텔을 많이 부러뜨려 먹는 것 같습니다 그림 한 장에 최소 5개 이상은 부러뜨려 먹는 것 같습니다 파스텔 톤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금방 어떤 느낌의 색들인지 머릿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원색적이지 않고 대체로 밝으면서 화사한 느낌을 주는 색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건식 파스텔에는 그런 색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색들을 파스텔 톤이라고 부릅니다 건식 파스텔 역시 혼색이 자유롭지 않아서 미리 만들어 놓은 색으로 구성된 많은 색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색들의 구성을 보시면 거의 모든 색에 흰색이 함유되어 있는 겁니다 그 흰색으로 명도가 결정되어져 있고 채도도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채도를 많이 낮추어서 그리기로 계획했었습니다 채도를 낮추면 더 다양한 색상을 사용할 수가 있어서 더 풍성한 그림을 그리기에 용이합니다 이 그림에는 녹색 줄기 부분이 상대적으로 어두운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을 회색으로 채도를 떨어뜨려 줍니다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오일 파스텔은 펜텔 흰색입니다 제가 즐겨 사용하는 방법 중에 블렌딩 즉 화면에서 색을 섞을 때 많이 사용합니다 다른 제품들보다 월등하게 단단해서 기존에 깔려있는 색들을 밀어낼 수가 있습니다 힘 조절을 적당히 하면 색을 남길 수도 있고 더 묻히기도 하면서 자유로운 연출이 가능합니다 이 기법은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보다는 그때그때 화면의 상황에 맞게 느낌으로 처리를 합니다 많이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밝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리 단단한 재료라도 색은 묻어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림은 후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두께감을 추가해 줍니다 아주 두꺼운 두께감을 줄 때에는 힘줘 누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오일 파스텔을 뗄 때 상당량이 묻어서 딸려옵니다 그 녀석들을 따돌리려면 뗄 때 손목을 살짝 비틀어 떼야 합니다 유리 질감도 마지막 보완이 필요하겠습니다 어두운 회색으로 부분적인 어두움을 보충합니다 바닥은 살짝 반사되는 질감입니다 색들이 어우러지도록 조금씩 긋어 놓습니다 오늘 그림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멘